안녕하세요 오늘은 아베 신조 영어로 가면 신조 아베 이렇게 읽고요 우리나라 성이름이 영어는 이름을 먼저 쓰고 성을 나중에 쓰기 때문에 신조 아베가 되고 우리나라는 성이름 이런식으로 가기 때문에 아베 신조 이렇게 하죠 굉장히 헷갈리는데 영어를 뉴스를 들어보시면 어느정도 익숙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총격사건으로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사망을 했는데요 여기에 통일교가 연루되어 있다 문선명이 연루되어 있다는 그런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런 소식이 나왔는데요 오늘은 전반부 이게 2분 남짓 되는데 1분 정도 짧게 끊고 이제 가고요 두번째 다음 시간에는 후반부 1분 남짓 해서 이렇게 두 부분으로 쪼개서 진행하겠습니다 길면은 조회수가 떨어진다는 그런 풍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조회수에 연연하지 않지만 그래도 기왕이면은 좀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이 지루하지 않게 지루하지 않는 것도 좋은 거잖아요 꾸준히 갈 수 있으면 좋은 거니까 오늘 뉴스를 들어보면서 나가겠습니다 타임은 그냥 민타임인데 타임 잘렸으니까 타임은 이제 건너 뛰고 인저팬 투나잇 그렇죠 인저팬 투나잇 이게 저녁 뉴스이기 때문에 밤에 하는 뉴스이기 때문에 투나잇은 항상 습관처럼 붙이죠 일본 소식입니다 일본 소식 인저팬 투나잇 인베스티게이션 다음에 잘 안 들리죠 일단 수사 조사 조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겠죠 원래는 여기서 인베스티게이션 인투를 하나의 의미 단위로 끊어서 이걸 한 단어처럼 이렇게 생각하시고 외우신 분이라면 이게 안 들리지만 아 인투겠구나라고 유출을 할 수가 있어요 인베스티게이션 인투디 아세스네이션 암살이죠 암살 인베스티게이션 인투디 아세스네이션 인투디 아세스네이션 오브 프라임 미니스터 프라임 미니스터 신조 아베가 되겠죠 신조 아베인데 무엇을 조사하다 할 때 investigation into the assassination 암살 이게 이제 암살이거든요 assassination이 암살인데 우리는 암살하다라고 이제 보고 암살하다라고 보고 이거 오보는 목적어다 오보는 목적어다 이렇게 처리를 하는 거예요 의미상 의미상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품사는 전혀 그렇지는 않은데 문장 성분도 전혀 그렇지는 않지만 의미상 이제 목적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 총리 원래는 포머를 붙여주셔야 되는데 포머를 붙여야 되는데요 전 총리니까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암살했다 암살한 사건을 조사했다 조사한다 뭐 이런 식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조 아베 신조 아베 그 나라가 죽는 것이다 그 나라가 죽는 것이다 그 나라가 죽는 것이다 그 나라가 죽는 것이다 야 이거 참 근데 이 아베 신조 암살건을 수사하고 있는데 그 다른 배경 상황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앞에서 이제 살짝 앞에서 조금 흘리게 들리는 것은 강세가 없는 기능어이기 때문에 내용어는 강세를 붙이면서 명사나 동사 같은 거 중요하기 때문에 이건 내용어이기 때문에 강세를 두면서 읽거든요 강세를 아주 강하게 읽으니까 쏙쏙 들어오는데 이런 거는 그냥 흘려서 그냥 뭐 얼버무린 것처럼 발음하기 때문에 잘 안 들립니다 이거 그러면 어떤 지금 상황은 어떤 어떤 상황이냐 네이션은 들리셨죠 네이션 네이션 모른스 모른스는 애도하다잖아요 그 국가가 국가나 민족을 나타낼 때 네이션을 쓰잖아요 그 일본 민족이 일본 민족이 모른스 애도하고 있다는 거죠 애도하고 있다는 거죠 전 총리가 사망 전 총리가 사망한 것을 지금 애도하고 있는 가운데 애도하는 가운데 애도하는 중에 수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as that 네이션 이렇게 as that 네이션 지금 뭐뭐하는 중에 뭐뭐하는 가운데 as를 많이 씁니다 as 많이 쓰죠 뭐뭐하는 가운데 as that 네이션 일본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일본이 전 총리의 사망을 애도하고 있는 가운데 아베 신조 전 총리에 대한 총리를 암살한 사건을 지금 수사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죠 이 사진 몇 컷을 사진 몇 컷을 지금 화면에 띄워오고 있어요 화면에 띄우고 있다 저도 이게 이거를 방송을 못 봤는데 방송을 청취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 내에서만 이게 송출하기 때문에 방송을 볼 수가 없어요 여기서는 그래서 이제 못 봤는데 그런 이미지니까 어떤 사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사진이 이미지 복수니까 몇 컷이 지금 나오고 있구나 이거를 이미지로 떠올려서 심상을 한번 그려보시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컷인 어라이빙 이거는 들리는데 앞에서 조금 이거는 쉽다고 보면 쉬운 건데 어떤 이미지입니까 어떤 이미지입니까 어떤 이미지입니까 컷인 어라이빙 컷인은 이제 관이잖아요 관 컷인은 관이고 캐링 그것을 끌고 있는 끌고 있는 끌고 있는 그러니까 아베의 관을 지금 끌고 가고 있어요 말 한 마리가 말 한 마리가 아베의 관을 끌고 가고 있구나 이런 얘기인데 잘 한번 들어볼게요 스케어링이라고 들릴 수도 있어요 스케어링 홀스하고 여기 보시면 홀스하고 캐리가 홀스케 이렇게 들리거든요 이렇게 연음이 되어버리니까 연음이 되면 연음이 되면은요 홀스케 이렇게 되어버려요 홀스케 마치 스케어링 스케어링 그럼 뭐예요 스케어링 그러면 스케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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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식으로 들리 수도 있거든요 이게 스케어링 라고 해서 오해할 수 있어요 무시무시한 건가 관이니까 무시무시한 건가 이렇게 잘못된 선입견을 갖고 있으면 잘못 들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것은 홀스 말인데 말이 지금 끌고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커픈 어라이빙 어디에 도착했다 관이 말이 어디에 도착한 거죠 커픈 이미지 스테이 아베의 커픈 아라이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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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에 있는 어떤 템플 사원 이라고도 하는데 어떤 장례를 사람이 죽어서 관을 일단은 어디에 난치를 하는 곳 그것을 템플 이라고 하는데 일본 문화를 잘 몰라 가지고 뭐라고 이거는 분명히 용어가 있을 겁니다 이거는 찾아보시고요 사원인지 이거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템플 인데 잠시 안 취해 놓는 곳 이 잠시 임시적으로 안 취해 놓는 것이 것 같기도 하고요 장례식을 위해서 템플입니다 템플에 도착을 했어요 관이 템플에 도착을 했네요 피플은 어때요 이게 지금 다 이미지 에요 그러니까 사진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아 사진을 지금 화면에서 보여주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구요 피플 라이닝 업 그랬으니까 줄을 서서 지금 아 추념을 할 아 추념 그러니까 그 뭐야 어 장례 에 장례를 뭐야 문상을 하는 사람들 문상을 하는 사람들은 줄을 막 이렇게 서 있죠 줄을 서 있고 줄을 서서 지금 뭐라 하느냐 라이닝 업 앤 파일링 바이 파일링 바이는 줄줄이 어디 옆을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줄줄이 무엇을 보면서 지나가는 거 어디 옆을 지나가다 할 때 줄줄이 지나가다 할 때 파일바이 라는 말을 씁니다 파일바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줄을 섰다가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뭐 우리나라로 치면 뭐 국화꽃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지나간다든가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우리하고 문화가 달라 가지고 파일링 바이라고 썼어요 피플 라이닝 업 여기서 비동사를 생략했습니다 비동사 생략했다는 거 비동사를 지금 써야 되는데 안 쓴 거예요 그럼 여기서 페이를 쓰면 안 돼요 여기서 동사를 쓰면 안 됩니다 앞에 동사가 생략됐기 때문에 동사를 또 쓸 수가 없어요 페이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 투가 살짝 들리는데 뭐하기 위해서 뭐하기 위해서 pay their respect 존경심을 표현하기 위해서 존경을 표하기 위해서 그래서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 조의를 표하기 위해서 이렇게 줄 서서 이제 어디 옆을 지나가고 있다 관 옆을 지나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몽댐이 여기서 붙었는데요 어몽댐이 어몽댐이 옆에서 붙었는데 리스펙트 어몽댐 이렇게 해서 마치 리스펙트하고 어몽이 같이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중에서는 누구누구가 있습니다 누구누구도 보입니다 할 때 누구를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할 때 이 중에서 중요한 사람들 몇 명 이렇게 눈에 띄더라 눈에 띈다 이것도 다 사진으로 찍힌 거예요 이게 한 컷 한 컷이 다 사진으로 찍힌 거니까 어몽댐 그 중에서 누가 있느냐면요 U.S. Secretary of State Antony Blin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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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영어명을 이제 본명을 찾아봐야지 알겠죠 이게 찾아보지 않으면 이게 철자가 맞는지 틀리는지 잘 모릅니다 U.S. Secretary of State Antony Blinken U.S. Secretary of State Antony Blinken 앤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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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링, 블링켄이죠 앤터니, 블링컨인데 블링컨, 국무장관, Secretary of State 국무장관 국무장관, 앤터니 블링켄 하고요 예, 여기서 앤드 앰베세더 앰베세더 누구? 라미메뉴얼 마치 뭐로 들려요? 라미 매뉴얼로 들리죠. 라미 매뉴얼. 다시 들어보세요. 라미 매뉴얼. 라미 매뉴얼. 매뉴얼. 여기서 강사가 메이에 있기 때문에 마치 라미가 지금 하나고 매뉴얼이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래서 주일미대사 이름을 찾아보셔야 됩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라미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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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봤는데 저도. 여기 보니까 라미매뉴얼 이렇게 돼 있네요. 이마누엘이에요. 이마누엘. 히브리어 이마누엘은 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얘기죠. 라미매뉴얼. 마치 이매뉴얼의 강사가 있기 때문에 라미가 마치 붙어있는 것처럼 들린다. 라미매뉴얼입니다. 라미매뉴얼이에요. 라미매뉴얼이 주일미대사입니다. 그러니까 주일미대사도 지금 여기 장례식에 참석을 했어요. 오퍼링 컨돌런스. 조의를 표하다 할 때 어떻게 씁니까? 오퍼링 컨돌런스. 이게 컨돌런스가 어떤 위로, 조의, 슬픔을 같이, 유족들과 같이 나눌 때 오퍼링 컨돌런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조의를 표했습니다. 오퍼링 컨돌런스는 무엇을 대신해서 대표해서 미국을 대표해서 국무장관하고 주일미대사가 조의를 표했다. tonight here, 이거는 뭐, tonight here, tonight here은 그냥 입버릇이다. what investigators are now learning about tonight here, what investigators are now learning about what investigators, what investigators, what investigators are now learning learn이라는 말을 아주 자주 쓰는데 learn은 새로운 정보를 입수했다. 새로운 정보를 입수했다 할 때 learn을 많이 씁니다. learn을 많이 쓰는데요. 네, 수사관들이 지금 새로운 소식을 지금 막 입수했습니다. 수사관들이, 조사관들이, 수사관들이 막 어떤 정보를 막 입수하고 있어요. about the suspect, about the suspect, about the suspect. 용의자에 대한 어떤 소식을, 용의자에 대한 정보를 지금 막 하고 있습니다. what he allegedly did, what he allegedly did, what he allegedly did. Allegedly는 확실한 증거가 없이 카더라인 성격일 때 확정이 되지 않으면 다 Allegedly 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보도에 따르면 그가 어떤 짓을 저질렀느냐 암살하기 전날, 암살하기 전날 뭐 했니? 그가 무슨 짓을 했느냐? 뭘 했느냐? ват자 도전ught소, 바보...아비시 가방의 독특은 아시니아 바보...아비시 바보...우드로프가 아시니아 바보...아비시 바보...우드로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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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보...우드로프 바보...로보트의 애칭이죠 로버트를 Bob이라고 하죠. Bob Woodruff 기자도 굉장히 나이가 많은 기자로 봅니다. 20년 전에도 제가 영어 공부할 때 많이 등장했던 이름이거든요. Bob Woodruff from Tokyo, 토큐에 나가 있는 Bob Woodruff 기자를 연결합니다. 조금 확성기 소리 뜨면 잘 안 들리는데 Tonight은 그냥 입버릇이죠. 저녁 뉴스니까 Tonight we are learning. Learning 또 나오죠. Learning more about인데 더 많은 정보를 지금 입수하고 있어요. 저희가 더 많은 정보를 입수하고 있습니다. About the possible motive 모티브인데 아주 개연성이 높은 개연성이 높은 모티브는 동기죠. 그러니까 살해 동기 범행 동기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Motive 라고 안하고 Motive 라고 해요. Motive 왜 more of냐 여기 보시면은요. T 양사이드에 T 양사이드에 모음이 있으면 T는 R 사운드가 됩니다. More of Motive가 아니라 more of가 되는데 왜 more of가 되냐면 More의 강세가 있고 More의 강세가 있고 T, I, V 여기는 강세가 없어요. Motive에는 강세가 있는데 T는 강세가 없기 때문에 Shure 현상에 있어요. Shure 현상은 강세가 없으면 소리가 죽는다. 어 사운드로 바뀌어요. 어가 이제 힘들지 않고 낼 수 있는 소리가 어 잖아요. 어 E가 아니라 E나 에 힘들지 않고 낼 수 있는 소리가 강세가 없으면 힘들지 않고 그냥 내는 어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Motive Motive가 됩니다. 동기 Motive In the fautiv In the shocking assassination In the shocking assassination 아주 충격적인 암살 사건에서 개연성이 높아 보이는 동기에 대해서 동기 왜 그런 짓을 저질렀을까에 대한 정보를 지금 입수하고 있습니다. 신조아베의 포멀 프라임 미니스터 신조아베 포멀 프라임 미니스터 신조아베 전직 일본 총리인 신조아베 아베 신조를 암살한 충격적인 사건에서 어떤 동기 폴리세이라고 나오죠 폴리세이 폴리스세인데 폴리세이 폴리스는 복수입니다. 그래서 세이라는 복수 동사를 썼죠. 세즈라고 안 쓰고 세이라고 썼어요. 폴리세이 폴리스는 집합적으로 복수형을 씁니다. 경찰에 따르면요. 폴리세이 폴리원 이어 올드 폴리세이 폴리원 이어 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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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위대 소속이었다. 전 자위대 소속인데 해상자위대다. 네이비니까요. 해군이잖아요. 해상자위대 소속이었는데요. confess가 자동사에요. confess가 자동사니까 to를 써줘야 됩니다. 자동사에서 목적으로 쓸려면 전체사를 써줘야 돼요. confess to killing. confess 자백했습니다. killing 죽였다. 살해했다. 내가 죽였다. 내가 살해했다라고 자백했습니다. confess to killing 아베 during a campaign event. 아베를 죽였다. during a campaign event Friday. during a campaign event Friday. during a campaign event Friday. 금요일 날 한 캠페인은 이제 유세 장소 유세죠. 유세. 캠페인 유세인데 유세 장소 유세하는 동안에 유세하는 동안에 이제 아베를 내가 죽였다. 내가 죽였다. 아베를. 이렇게 자백을 했다고 하네요. 자세히, morgue. and that. activ gon. et can. and that he and that he planned to 여기서 일단은 보면요 police say 다음에 that이 생략이 됐잖아요 that이 생략이 됐는데 그 다음에 and that 이런 식으로 나와 줘야 됩니다 and that 이런 식으로 and that이 나와 줘야 돼요 그래야 이제 일치가 되니까 that and that that 지역이 있고 and that 이런 식으로 갑니다 경찰의 진술에 따르면 이렇다는 얘기에요 그가 plan to 어떤 계획을 했다는 얘기죠 plan to가 아니구나 plan the attack이네요 이 그 공격을요 그러니까 어 습격을 공격을 어 이어 어고 1년 전부터 이제 계획을 했다고 합니다 어 이어 아고 plan the attack for about a year for about a year 어고가 아니구나 for about a year 1년 동안 약 1년 동안 1년 동안 계획을 했습니다 and reportedly hit plan to use an expo and reportedly hit plan to year and reportedly hit plan to use an ex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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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reportedly hit plan to 여기 헤드. 여기 헤드. 살짝 없어져 볼게요. 헤드. 여기 헤드 플랜트. 헤드 플랜트는 지금 대과거라 그래가지고 과거 이전이죠. 과거 이전. 과거 이전이에요. 그러니까 1년 동안 그걸 계획을 했는데 1년 동안 계획을 했는데 보도에 따르면 아 얘가 폭탄을 지금 처음에는 폭탄을 쓰려고 계획을 했대요. 보도에 따르면 폭탄을 쓰려고 했다. But in order to target. But in order to target. But. 여기서 또 접속사로 연결이 돼요. order to. 주어가 없기 때문에 주어가 없기 때문에 또 바스로 연결을 합니다. 커머 찍고요. In order to attack. In order to attack. But in order to target. 아 타겟이구나. Sorry. In order to target. 환청이 들리나? In order to target. In order to target. 여기서 끊어 올라갈게요. In order to target. But in order to use an explosive. But in order to target. But in order to target. But in order to target. Only abe instead of a large group. Only abe. Only abe. Only abe. Only abe. abe만 겨냥하려고. abe만 공격하려고. abe만 공격하기 위해서. 있는데regational planting. Instead of a large group. instead. Of a large. Instead of a large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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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수한 인파들 말고, 아베만 공격하려고 앗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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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 decided to use a gun instead 폭탄 말고 He decided to use a gun instead 대신 총을 사용하기로 했다 Japanese Media Japanese Media Japanese Media Japanese Media Japanese Media Japanese Media 미디어가 복수기 때문에 일본 언론도 리포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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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언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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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팅 미국 언론은 리포팅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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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은 리포팅